더워도 너무 더웠던 올여름. 브라질 도심 바닥에 기록적인 불볕더위를 표현한 예술품이 설치됐습니다. 그 모습은 바로 달걀프라이. 강한 햇빛으로 달아오른 거리 위에 달걀을 풀자 순식간에 익어버리는 영상이 곳곳에서 돌기도 했는데요. 실제로 그 상황에서 영감을 받아 전시를 기획했다는 네덜란드 예술가.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경고하는데 그 무엇보다 적절한 조형물인 것 같네요. 그 상황에서 영감을 받은 ny cachts을 기획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.